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, 가려진 시간, 고여있는 눈물. 여순항쟁을 노래한 전국 7개 팀의 창작곡 발표와 치유와 화해, 경계를 넘어 역사의 아픔을 노래하는 가수 김원중. 그리고 인디언 순위가 함께하는 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 본 공연이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열립니다. 여순항쟁 전국 창작가요제, 가려진 시간, 고여있는 눈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람 바랍니다.